지금은 닫습니다. 승객여러분, 출입군 근처는 혼자 나오니 객실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여러분, 객실 앞쪽과 뒤쪽 변경에 비상 인터몰과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에, 댄션에선 지원이 칠해진 송합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류장은 더욱 물질을 튼튼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곳은 인천 대공원, 인천 대공원역입니다. 내리신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곳은 인천 대공원역입니다. 이곳은 인천 대공원역입니다. 이곳은 인천 대공원역입니다. 감사합니다.